장선아 잠깐만 시연 씨 저는 아무래도 그냥 가봐야.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. 서월이! 너 여기서 뭐해? 설마 내가 5시까지 오란 게 너도 끼란 뜻인 줄 알았니? 야 그건 뒷정리하게 시간 맞춰 오란 거지. 여기 니처리가 어딨어? 이게 그 보세니? 신선하긴 하다. 이런 건 얼마씩 해요? 아리씨 여기는 명품밖에 없어요. 누가 이런 걸 가져와요. 아니요 어떤 소장품도 괜찮아요. 그게 우리 행사 취지고. 언니! 급은 아니래도 수준은 맞춰야지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. 이러면 우리까지 뭐가 돼. 최희야 그만해. 아 저기요 말들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? 여기 보세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리 잘 나갈 때 되던 가방도 있고. 하지마 윤정성. 그만해 가자. 왜 아직 구경도 다 못해. 안 들리네! 가자니까.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. 아리아 어디가? 아리아. 아리아! 어떡해. 어떡해 언니. 진짜 너무 고마워. 설마 여기까지만 하고 창피해 죽겠어. 하아... 날 쌩까고 어딜 갔나 했더니 겨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? 시현 언니. 중경 오빠 아니야? 맞지? 하아...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아닌가요? 나eden 갔다. 이제 도움이 필요할까? 엥 постоян의 현실은 다 gallchien.» 한글자막 by 한효정